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했으니까 내가 또 버려질까봐 두려웠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유진아 엄마 믿어줘 그거 아니야 유괴당한 꼬마가 파렴치한 유괴범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엄청 애를 썼다구요 난 왜 그딴 지금이나 이렇게 바보같을까 유진아 유진아 제발 널 위해서라도 그 격 버려 사실 아니야 사실이든 아니든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너한테 그런 기억 같게 해서 엄마가 정말로 미안해 엄마가 어떡하면 돼 말해줘 네가 하라는대로 다 할게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복수하는지 똑똑히 보셔야죠 정말 아주 오래오래 유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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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아악 안 돼 유진아 못 가가지마 비켜요 이러지마 제발 유진아 죽어서 나갈까요? 내가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지금 죽고 싶은데 당신한테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너 좀 살게 내버려달라고요 내가 나갈게 엄마가 지금 나갈게 그러니까 넌 지금 여기 있어 금직해요 당신도 이 집도 제니스로 살았던 나도